저희 학교에는 고라니가 나온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고라니를 보러 가시죠.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가볼 고라니 스팟은 언정대 뒤쪽 3길, 호수 근방, 기사 앞 올라가는 길, 기사 뒤편, 그대 공터, 약대 공터, 약초원입니다. 벌써부터 뭔가 수상한데 확실히 고라니가 나올 것 같이 생겼어요. 저렇게 주면 이 수수한 수습이 좋아. 내가 이 길에 있다 했지? 발자국으로 가서 주말인 것 같네. 이건 무슨 발자국이지? 훨씬 큰데? 호랑이 발자국이다. 법 vacuum LED 60mm 지금 가는 곳들 실제로 2년 동안 고라니를 목격한 장소만 집어 다니고 있는 거다. 오오오오오오오오What 내가 놀러 오는 친구가 있고 여러분 두번 놀러 왔거든. 근데 고라니를 세번에 맞서 개가 그래서 이제 고라니 학교라고 알고 있어요. 이건 확실히 인간의 족족이죠? 여기서 뭐랬을까요? 쭈쭈쭈쭈 쭈쭈쭈 쭈쭈쭈 눈싸안 또치 눈사람이네 또치 발자국을 또 발견했습니다 이건 금방 간 거 같지 않아? 되게 금방 온 거 같은데 질질 끌고 가는 거 보니까 되게 금방 왔는데 나 무기야? 아 진짜 묵는 거야 진짜 묵는 거야 나도 갈게 어 할 수 있어 코란이 Pero 꼬란 Claud 그리고 Angli 동영상 도로 발자국이 너무 귀엽다 진짜 제대로 찍혔네 진짜 귀엽다 진짜 최근인 것 같은데 그치 저기 한 마리 더 있었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소리로 찾았습니다